질라스 1911년 6월 12일에서 1995년 4월 20일 유고슬라비아의 정치가, 작가, 제이비티토와 함께 반나치스자 운동을 주도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장관, 국회의장, 부통령의 지휘에까지 올랐으나 자유주의를 지나치게 추진하여 공산당에서 제명과 동시에 체포되었다. 동국권이 붕괴하자 유고슬라비아의 평화를 위해 연방공화국제를 주장, 국제사회에 호소하였으나 실패하였다. 몬테네그로 출생 베오그라드 대학 재학 시절부터 공산주의 운동가로 알려졌다. 1932년 공산당의 입당, 1932에서 1935년 투옥, 1938년 공산당 중앙위원, 1940년 정치국원이 되었다. 1941년 유격대 대장으로 제이비티토와 함께 반나치스자 운동을 주도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후티토이 가장 가까운 협조자로서 장관, 국회의장, 부통령의 지휘에까지 올랐으나, 1954년 독자적인 민주화 이론을 창도하고 자유주의를 지나치게 추진한다고 하여 유고슬라비아 공산당에서 제명과 동시에 체포되었다. 옥중에서 지필한 새로운 계급이 미국에서 출판되자 이를 이유로 형기가 연장되었으나, 그 후 가석방되어 스탈린과의 대화를 발표하여 다시 투옥되는 등 총 10여 년간을 감옥에서 보냈다. 1980년대 후반부터 동국권이 붕괴하자 유고슬라비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연방공화국제를 주장, 국제사회에 호소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작가로서는 이미 1929년부터 작품을 발표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옥중에서 쓴 평전 예고슈 나이 예고는 문학적으로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 밖의 작품으로 정의가 없는 나라 랜드 위드위드 저스티스 등이 있다. 작가의 작품으로 정의가 없었다.